포항시가 포항사랑 상품권 할인률을 6%로 정해 오는 28일부터 2단계 293억 원 가운데 150억 원을 유통하기로 했습니다. 포항시는 1차분 307억 원을 10% 할인에 판매한 결과 일부 부정 유통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2차분 할인률을 온누리 상품권보다 1% 높은 6%로 정했습니다. 또 연간 구매액은 400만 원, 월 구매액은 50만 원으로 제한해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을 방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